어제 오후 서울역 인근의 한 쪽방 건물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기 하남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승용차와 사설 구급차가 부딪혀 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류현준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 일부가 검게 그을려있고 불이 난 집 내부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시 중구의 한 6층짜리 쪽방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3층의 좁은 방에 거주하던 50대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층에 거주하던 70대 남성은 얼굴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건물에 든 4개 층에 사람 1명이 겨우 누울 정도의 작은 방, 30여 개가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이곳에 거주하던 주민 15명이 긴급 대피해 근처에 발견된 임시 숙소에 머물고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주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구급차 한 대가 옆으로 누워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 하남시 수도권 제1수단고속도로 서하남 나들목에서 달리던 승용차와 사설 구급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각각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환자가 없었는지. 아무도 없었어요. 기소 중인 상황이어서. 어제 저녁 8시 반쯤에는 서해안구속도로 목포 방향 대천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어 뒤에 오던 차량이 사고 차량을 들이받는 등 모두 3대의 차량이 부딪히는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